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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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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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0년대인데? 10년대가 넘었을 것 같은데? 헐 10년대인데? 작동 너무 잘 돼요? 이상 없는데? 요즘에 나온 앤틱한 옛날풍으로 만들어진 그런 토스트기 같아요 아 그래? 사실은 진짜 10년대인거지만 10년대 말랑말랑해요 두루빠빠 두루빠빠 이것은 라즈대리잼이오 라즈대리잼을 여기다 바른 후에 쳐바르고 빵이 버석버석하군요 맛있겠다 고기 대박 엄청 많은데요? 이거? 미쳤어 저 선생님께서 지영쌤이요? 그니까 그거 누가 구입하시나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뭐 그런 힘이었어요 응 맞아 그런거에요 네 네 네 음 음 얘 듣던 통째로 먹는거에요? 아 그럼 음 어떻게 먹는데 몰랐어요 어 그렇구나 맛있다 맛있다 그래요? 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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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허가가 플레오파트라고 많이 먹었더니 아 진짜요? 이건 뭐야 토마토는 어디있어요? 아 아 아 이건 안어울려요 흠 흠 던져졌어 흠 토마토는 좋아 응 맛있겠다 뭐지? 네 완전 신선해 어 이게 바로 샘드위치지 샘드위치 식빵 샘드위치 사슴이 먹은지가 얼마나 오래됐지 사슴 고기요? 사슬릭 사슬릭 사슬릭이요? 어 지금 해먹는데 밖에 구워 먹는거 이거 이거 아 이걸 사슬릭이라 해요? 그래 아 이거 꼬치에 끼울거에요? 어 이제 꼬치에 끼울거에요 뭐야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응 이쁘게 그냥 먹는건데 뭐 아니요 아껴자 대박 숯불에다가 숯불에다가 넣는건가? 무화가 집에서 그치? 네 다 이거 농약도 안친 다 수제다 하면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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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으음 으음 맛있게 처먹어주는게 그래서 좋네 으음 음 군데리야 진짜 군데리야 으음 이거 청포도 맛도 응 시가 엄청 큰데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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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크기가 장난 아니지 하나 크기가 크기가 장난 아니지 하나 먹으면은 배가 터져 한 조각 먹으면 이거 한 꼬치는 먹어야 배가 터지지 아니지 자식아 요즘 얼마나 큰건줄 알아? 근데 이따만하게 쓰러졌어 크네 장난 아니지? 약간 닭꼬치 엄청 커진 버전 같아요 이거 그만 먹어요 이거 이거 먹어요 고기 아니 고기 아 고기 흐흫 흐흫 왜 여기다가 넣는거에요? 으흫 흐흫 가자 그냥 냄새가 두지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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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왼쪽으로 하려고 아니야 너무 뜨거워서 안돼 사슴은 오래 익혀야 돼 길게 한참 얼마나 걸릴까요? 한 시간? 진짜요? 여기 얘기했잖아 익었잖아 익은거야? 여기 조금만 잘라보면 알아요 다 익은거 같다 익었어 익었어 먹자 갖고 들어가죠 맛있겠다 잘 익었어 푸짓도 않고 너무 잘 익었어 와 맛있겠다 이거 다 했으면 하루를 해야겠다 오기가 더 있었어요? 어 그것만큼은 아 그렇지 세렌비티에 한번만 입었죠 아 반대로 했네 뭐야? 반대로 상당히 호맥스러운데? 정말 대단하시군요 와 이거 익혀생겼어 어떻게 익혀생겼지? 하도 갈아서 이거 구분 안되지 않아? 어딘지 근데 여기가 뒤에 같은데 여기가 앞에 같은데 그러니까 아 헷갈렸다고 너 옥돔 상산은 먹니? 옥돔이요? 옥돔 상산 혜이 아니에요? 아니 찐거 어 좋아요 그래? 그럼 나 자극이 굽기는 한건 없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 저녁 아니었어요? 그럼 먹도 먹어야지 아 그래요? 일단은 11시쯤 11시에요? 11시에 프렌치프라이더가 먹으면 맛있거든 11시에 갑자기 밥을 먹어요? 어 현재 우리 액흑 거기 미쳐요? 거기 미쳐요? 죽어 네 하하 헉 응 너무, 너무 잘 안되 esp 죽어요? 응 어 맛있겠다 우와 너무 바삭하면서 부드러워요 으음 아주 이친 빵이 금방 됐네요 잘 먹겠습니다 응 다 먹어요 응 다 안 먹어 보수 같아 이거 보수 아니고 고기 좋아해 약간 한약 냄새가 나는데 맛있지 소스 너무 맛있어 다섯 쪽으로 안 먹는다 고기를 좋아하는 데만 나와서 고기 좋아해 고기 좋아해 고기 좋아해 고기 좋아해 고기 좋아해 생각나 fille 이건 말이야 이거 담은 영화 나 처음에 Quran круг 나랑 안쓰러웠지? 설명 드릴게요. 이해했지 않아요. 말 진짜. 그럼 2점에서 4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4점 얻었어요. 어이 여유로움. 4점. 4점. 1점. 룰은 절대 안생겼어. 이거 뭐야. 4점. 4점. 저 3점. 룰 모르신다니까. 하나만 더. 근데 왜 어떻게 1등으로 했냐고. 그냥 열렸어. 너 내일은 그게 5점에 필요해. 다행이다. 1점. assists. 3점. 점점. 또. 점점. 3점. 6점. 하루. 왠지. 휴대. 3점. 첫번째. нем worlds. 아리아 도둑 시끄러워서 지금 바보는 놀아 은근히 또 조명을 먹고 돌아가고 왔어요 잔인 줄 알고 싶었는데 오우 근데 이게 다 먹기 좋은데? 잘 먹기 좋은데? 저거 말해? 별로인데요, 언니? 아니요 오늘 새벽에 밥을 먹기 배추에 밥을 먹기 다 먹기 위해 다 먹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다 먹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다 먹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관리하잖아요. 약간 지금 그 바니아 같았어요. 아, 쏘냐. 너 쏘냐고. 뭐요? 고구마예요? 맛있다. 맛있지? 왜요? 더 있어. 지금 계속 타고 있어. 맛있다. 맛있네. 우와, 대박. 진짜 포도주스. 대박. 맛있다. 맛있다. 진짜. 무슨. 이거. Boom. 고구마 리필 도덕 먹어봐 네? 생도덕 그거.. 도덕을 생으로 먹어요? 생도덕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건강식품이잖아 너도 이제 이런게 땡기지 아니 안 먹어야지 고구마 리필 아이고 이게 뭐냐 여기는 그나마 봐주면 하거든 여기 옆에가 저축역 노꼴때가 빨리 녹아 이게 빨리 녹아야겠다 자, 앉아 내가 초코 먼저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초코가 맛있네 근데 하얀건 없네 너무 어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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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 장난아니에요 산이 안보이네요 안개.. 장난아니에요 산이 안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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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